이세영씨, 그리고 김영우씨입니다. 앞에 표시된 부분에 서서 기자님들 향해서 정면을 바라봐주실게요.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붙어주시고요, 웃어주시고요, 글도 해주시고요. 이세영씨는 F1 공주 개구매입니다. SNL 코리아에서 많이 사랑받으신 것을 아시죠? 네, 가운데부터 볼게요. 김영우씨는 코미니 비밀기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도 봐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보이고 해주시고요, 감사해주시고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예쁘게 기사도 내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기자님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만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좀 시켜주시고요. 감사합니다.